진짜 잠들겠다 이렇게 잠든 상태로 브이라이브... 잠든 상태로 말도 안 나와 졸린 상태로 브이라이브 키는 건 처음인 거 같아 내가 이렇게 졸려하는 거 본 적 있나? 생각엔 팬들은 내가 졸려하는 거 본 적 없구나? 나 졸려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염색했어요 염색했어요 되게 시크해졌어 머리 좀 어두워지니까 나 이건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블랙 같지만 블랙이 아니야 딥 블루 다 알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코드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어제 우리 팬들이 만들어준 입으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참 왜 그런 걸 또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진짜 정말 쇼챔피언에서 몰라 뭐 주니까 받는 건데 고맙게 1등 했더라고 샤이니가 열정 열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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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고마워요 멤버들도 진짜 고마워했고 그리고 소식은 이제 단카방에 저희 스태프 이제 냠금의수님께서 딱 공지를 해주면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 또 1위를 가자고요 무리하지 마요 무리 무리하지 마 힘들어 왜 또 기대하게 만들고 진짜 에이 괜찮아요 1등 하면 뭐 기분은 좋겠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에이 그거 또 그쵸? 팬들 힘들게 그렇게 막 팬들은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무리 무리 안 해야 돼 오늘 힐이 오브 누구 누구예요? 괜찮아 안 올라와야 돼 기대하게 되잖아 오늘 예감이 좋다 저도 잘한다륙다 복잡음 이런 그렇ful esehen